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9월 평가원 이후 캐스트 영상 하나 짧게 준비를 해왔어요. 9월 평가원 이후에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여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꽤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요, 9평 이후에 수능 날까지요, 조금의 기출 공부를 마무리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위해서 조금의 이정표가 되고자 조금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말 그대로 기출 생각집 선생님의 기출 생각집 그 강의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얘들아 수능 전날까지 이 문제들 정도는 꼭 풀고 가자 라는 것들을 선별해 드리는 영상 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요, 말 그대로 지적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제가요, 기출 공부가 아직 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출 생각집 강의로 수능 날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강의량이든 문제의 양이든 조금 많다 보니까 수능 날까지 제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어요. 게다가 두 번째로, 제가요, 기출 생각집으로 공부를 쭉 해오기는 했었는데 그동안 기출 생각집 안에 있는 킬러 점프도 제대로 잘 못 풀었고 4점짜리도 풀기는 풀었지만 제가 복습을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 다시 한번 필요한 문제들만 쭉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양이 꽤나 많다 보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선생님 제가요, 기출 공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 이거 이 기출이랑 이 정도 아이디어가 비슷하네? 라는 식으로 제가 연결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불안한 마음에 수능 전날까지 조금의 9월 평가원 경향에 맞춰서 이 기조에 맞는 기출 문제들만 쏙쏙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얘들아, 우리 수능 날까지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꼭 이 정도 난이도의 이 정도 문제들은 꼭 한번 풀고 가자 라는 것들을 선별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범위빛 일정,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첫 번째, 지금 이 캐스트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9월 20일 수요일인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 말까지 해서요. 이제 목록에 대해서 기출 생각집 안에 있는 각 단원별로 이 번호는 무조건 다 풀고 가자 라는 것들을 목록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Q&A 기습한 공지사항 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 생각집 강의의 그 첨부 파일로 각각의 단원에서 꼭 풀어야 되는 문항 번호들을 목록으로 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항 번호가 목록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 수투, 확통, 미적 전부 다 제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뭔가 양자체에 압도되어서 시작 자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시작 자체를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깔짝깔짝 대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얘들아, 이 정도 범위를 줄여줬으니까 이 정도면 꼭 풀고 가자 라는 것들이다.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제가요, 나름 상위권이고 제가 점수 잘 나오고 있고 기출 공부도 나름 열심히 됐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여기 선별된 문항들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보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조금 중위권을 목표로 하든 지금 제가 중위권이든 각자 상황에 따라서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요. 이 안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별해드린 문제들만 무조건 수능 전날까지 완벽히 다 풀고 간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해주면 좋겠다. 알았지? 그래서 양이 적어졌다고 해서 아싸 기득하고 그냥 공부 또 안 하시면 안 되지. 이 안에 있는 문제들만이라도 완벽히 내 걸로 다 만들고 가자는 거. 알았지? 그래 얘들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이 선별된 문항에는 선생님 기출 생각지 안에 있는 킬러 점프는 일단 다 제외를 시킬 거야. 그래서 킬러 점프 다 제외한 기본적인 3, 4점짜리. 그리고 얘들아 기출 생각지 강의와 교재의 장점 중 하나는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교육청 문제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청 평가원까지 해서요. 이 정도까지는 꼭 풀고 가자 라는 것들을 선별된 문항으로서 다 풀고 수능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선생님 기출 생각집 제가 열심히 풀 건데 이 이후에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요. 내가 만약에 아직 기출이 덜 됐다 싶으면 일단 기출 생각집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일단 제대로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해. 그러니까 이 선별된 문항만이라도 일단 완벽히 제대로 푸시고 당연히 기출 생각집 해설집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문제 풀고 해설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너희들의 풀이를 비교하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쓰임 생각이 필요해. 쓰임 풀이가 조금 궁금해. 라는 것들은 당연히 강의를 통해서 다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제가 기출 생각집에다 하는 선별된 문항 열심히 잘 풀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추가적으로 내가 배운 것들을 조금은 생소한 문제에 적응하는 연습 해보셔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커넥션이든 커넥션 아카이브든 실제로 지금 우리가 6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커넥션이든 커넥션 아카이브든 둘 중에 한 권은 무조건 끝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 생각집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은 생소한 문항에서 너희들이 풀어내는 연습 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기출 생각집을 하면서 꼭 너희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실전 연습이야. 실전 연습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생각해봐. 이번 9월 평가원에서도 잘 본 친구들 당연히 많죠. 그런데 의외로 중위권 친구들이 꽤나 많이 무너진 시험인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요. 실전에서는 못 풀었는데요.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잘 풀려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쪽 부분에서 막혔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뒤쪽까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이 끝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앞쪽 부분에서 풀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못 풀게 되고 푼 문제들도 실수로 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폭삭 떨어질 수밖에. 그런 친구들은요. 시험 전략에 대해서 내가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평소에 연습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 연습엔 컬렉션이든 합 컬렉션이든 여러 가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정도는 시간을 재고 내가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항을 경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수능장에서도 아 내가 이 정도의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도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올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나올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꼭 한번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킬러 점프에 해당하는 기출 생각제 만에 있는 킬러 점프라고 해서 이전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누가 언제 풀어야 되죠?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가볍게 살짝만 표를 그려드리도록 하면 첫 번째, 우리의 목표 등급과 지금의 현실 등급으로서 한 번만 나눠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목표 등급 당연히 1등급인 친구들 저는요, 뭔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2등급 또는 3등급 정도만 맞아도 돼요 라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얘들아, 현실과 이상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잖아? 지금 제 현실은 1등급이고요 또는 제 현실은 지금 2등급입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3등급 이하에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에게 이제 조금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일단 얘들아 이런 친구들은 없을 거야 현실 1등급인데 지금 저는 목표가 3등급입니다 이런 친구들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친구들도 없겠죠 일단 얘들아, 킬러점프를 풀어봐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무조건 목표가 1등급인 친구들 얘들아, 목표가 1등급인 친구들은요 당연하게도 내가 기초생각집에 있는 킬러점프 푸시는 게 맞아 그치만 얘들아, 내가 3등급 이하야, 현실이 그런데 1등급을 맞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킬러점프가 우선순위는 아니야 우선순위는 무조건 여기는 기초생각집 이게 먼저고 이걸 다 한 이후에 이제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제가요, 목표가 2등급 또는 3등급 정도가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요, 킬러점프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선순위가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일단 기초생각집 선별해드린 것만 제대로 푸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실전 연습하면서 커넥션이든 아카이브든 엔젤 하나 정도만 골라서 열심히 잘 풀자는 거 알았지? 그것만 하더라도 얘들아, 남은 기간 동안 나름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을 거야 빡빡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목표가 1등급이 아닌 이상 일단은 킬러점프는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하시고 실전 연습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생님, 컬렉션이든 하프 컬렉션이든 내가 컬렉션이라 하면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30번까지 선택과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고 하프 컬렉션은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모의고사가 되는데 선생님, 이거는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죠?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요 컬렉션은 선생님의 시즌1, 시즌2, 시즌3로 전체 3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즌1은 우리가 6월 평가한 이후에 여러분들께 선보인 모의고사고요 시즌2와 시즌3는 9월 평가한 이후에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모의고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시점에서 시즌2 전부 다 입고되고 개강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시즌2와 시즌3는요 당연하게도 전문화 9월 평가원 경향을 반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원 경향 전부 다 반영했고요 뭔가 이 정도는 이렇게 풀어내면 될 것 같은데 계산이 조금 빡빡하네 또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문항별의 고정관념을 조금 버려야겠네 라는 것들을 이 시즌2, 3에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험지를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적으로 시즌2, 3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시즌1이든 또는 하프 컬렉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시즌1과 하프 컬렉션은 9월 평가원 경향을 반영하기 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치만 얘들아, 이 안에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 이전에 다른 문제들은 충분히 9월 평가원처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 장점 중 하나가 뭐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들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즌2, 3 먼저 다 푸신 다음에 시즌1과 하프 컬렉션 또한 당연히 여유가 된다면 풀자는 거 대신에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한 목표가 2, 3등급 정도예요 라는 친구들은요 이 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은 일단 건너뛰어도 괜찮을 수 있어 다시 시즌2, 3에 당하는 문제는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 다 풀어야 된다 알았지?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다 연습하시고 이 안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은 내가 만약에 목표가 2, 3등급이다 친구들은 넘어가셔도 괜찮아 당연히 목표가 1등급, 넘어서서서 100점까지 목표로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문제도 당연하게도 다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겠지 알았지?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이제 조금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얘들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 이제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걸 한 이후에 여러 가지 N제 뿐만 아니라 EBS 특수항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주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9월 평가원이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은 방황하는 친구들 선생님 제가 공부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많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자기 자신 믿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충분히 해내서 수능장에서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챙기고 끝까지 화이팅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저 또한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 그리고 교재 그리고 여러 가지 캐스트 영상 준비해보도록 할 거니깐요 끝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럼 오늘 캐스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